내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.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고,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안에 팔 수도 있고, 대출, 세제, 청약,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.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인데요. 뭐가 달라지는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서울에서 규제가 풀리는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4곳을 뺀 21개 자치구입니다. 먼저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들어가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. 민간택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당첨된 뒤 3년간 못 팔았지만, 앞으로는 1년 뒤에 팔 수 있습니다. 당첨되면 최소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. 대출도 늘어납니다. 무주택자는 집값의 70%까지, 다주택자는 60%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집값이 비싸도 상관없습니다.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최근 분양한 분촌주공을 예로 들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데다 12억 원 넘는 타입의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올해 안에 팔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몰리지 않게 하려면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거래 단절 및 가격 급락을 막는 연착력 효과는 기대되지만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내일으로부터 적용됩니다. JTBC 김민희입니다. 신속한 BW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